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어느새 3교시가 다가왔어요 3교시 아 벌써 7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또 휴일 아침을 한번 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과 기쁜 뉴스를 마음껏 전달해야겠죠 전달해야 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겁니다 피만 됩시오 살면 안 되겠다 살찌면 안되지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에너지 우리 삼성전자 존버 오빠 워렌 버핏 형님의 반만 따라갈까요 반만 반달아가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욕심 안 부리고 한번 존버는 반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아 10년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긴 것도 아닌데 또 길다고 하면 길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버핏 형님은 도대체 몇 년 하신 거야 7 80년 하셨을 거 아녜요 반이면 몇 년 해야 돼 40년을 해야 하나 정보를 하여튼 한번 열심히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유쾌하게 이렇게 보면은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보면 상당히 즐거워 하시더라고 재밌대 뭐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아 아 참 그분들 통해서 저도 많이 깨들어요 아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흘러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중리산이 하면서 난리 치잖아요 지금 온갖 욕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 좀 빠지면 또 좀 더 모으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주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어 찬스 도대체 무슨 기회가 왔길래 기회가 왔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운드리 1등 TSMC 인데 얘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해왔길래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막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대만 TSMC죠 얘들이 뭔가 최첨단 그 3나노 공정에서 그 수율 확보의 어려움을 그렸다 수율 이 수율이 잘 안나오는가 봐요 3나노에서 이 수율이 제대로 안나온다 이런게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 외신 보도들이 외신에서 보도했고 올 상반기 3나노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에 기회가 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상반기 하니까 기회가 왔다 업계에 따르니깐 대만의 그 IT 매체 있어요 디지타임스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해외 IT 전문 매체 탐스 하드웨어라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사업자들을 이룡합니다 이룡해가지고 3나노 반도체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TSMC가 N3 N3가 그 3나노 공정이죠 N3E 생산 비용을 낮춘 3나노 공정 N3B 이걸 뭐냐 일부 고객사를 위한 3나노 공정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봐요 N3 N3E N3B 이런 식으로 공정을 구분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수율이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카반기 양산 목표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 파운들이 고객사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5나노 공정에 머무르게 하는 거야 5나노에 거기에 머무르게 하거나 4나노 버전인 N4, N4P, N4X 이런 공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나노 기술이 제대로 안 나온가 봅니다 그래서 TSMC는 당초 이달부터 대만에서 3나노 공정 생산라인을 가동해가지고요 오는 7일부터 3나노 기술이 적용된 인텔, 애플 등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율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중에 추후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실제로 엔비디아는 연내 출시 예정인 그래픽처 장치, GPU가 있어요 GPU 이 GPU, 지퍼스 RTX 40이라는데 시리즈의 생산을 위해서 TSMC에다 90억 달러, 90억 달러까지 3분까지 지급했어요 약 10조 7,600억 정도 지급하고도 3나노가 아닌 5나노로 배당받아 5나노를 배당받아서 알려졌다 아유 참 엔비디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TSMC 최대 고객사인 미국 애플의 차기 아이폰 14시리즈에도 들어갈 A16, A16의 그 칩도 엔터피 공정을 적용해 가지고 대만 미디어텍이 스마트피용 칩사드로 개발한 그 디멘시티 9000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반도체도 M4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A16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만 미디어텍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친 TSMC 성향의 디지타임스조차도 TSMC가 3나노 공정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의 그 기술 노드맵을 여러 차례 수정을 했어요 하지만 3나노 수율 문제가 지속되면서 고객사들이 5나노 공정 노드 사용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매체에서 TSMC가 공식적으로 N3 공정 지연을 인정한 적은 없다 그런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하겠죠 그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그 5나노 대비해 가지고 칩 면적이 한 35% 정도 줄어들어요 35% 면적이 그리고 성능과 배터리 효율은 각각 한 15% 정도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한 30%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TSMC는 3나노 공정에 핀팻 기술을 적용해요 핀팻, 얘들은 핀팻을 한다 그 핀팻 공정은 기존에 쓰이던 기술인데 그 상어 지느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가지고 신호를 제어를 합니다 반면에 그 파운드리에서 그 TSMC를 맹추격 중인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부터는 핀팻 공정 대신에 그 트랜지스터의 채널하고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GAA 이 기술을 전격 도입을 합니다 GAA 이 기술을 돌입한다 그래서 그 반도체 구성을 이루는 그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하고 그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 GAA는 채널의 그 내면이죠 사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그 게이트하고 채널의 접촉면이 많을수록 전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GAA는 그 반도체의 전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제어하는 등 그런 채널 조정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맞닿아 있는 그런 기존의 핀팻 구조보다도 GAA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셈이야 그래서 3나노 장착의 제품의 배터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럼 파운드리의 그 미래로 불리는 초미세 공정 여기서 TSMC랑 삼성은 서로 다른 기술을 이제 택한 만큼 업계에서는 각사의 그 수율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다고 거기다 보면 미래 파운드리 시장의 그 최대 승부처로 꼽힌 그 TSMC가 먼저 그 기술적인 그 허들에 걸려버린 거야 걸렸어 그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보겠어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겠죠 일단은 침 연적은 줄이고 소비 전력도 감소시키고 성능은 업그레이드 하겠죠 높일 것이고 하여튼 기대되는 그 GAA에서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수유를 확보할 경우에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야 그 삼성은 상반기내 3나노 양산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외신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고 상당히 힘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톰스 하드웨어라는 데서도 TSMC는 그 3나노에서 핀팩 공정을 유지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핀팩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유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그 GAA 공정 수유를 확보가 TSMC랑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디지타임스에서도 TSMC는 그 GAA에 진입하지 않고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전 그래서 GAA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비록 견적이 매우 낮지만은 많은 반도체 고객사들이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도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 그러면서도 TSMC는 3나노 공정 지연에도 내년까지는 애플과 인텔에 공급할 3나노 반도체를 확실히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디어텍하고 엔비디아도 주문을 결정했다고 하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액의 투자 횟수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 삼성은 그 3나노 공정에서 중요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GA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지만은 이에 성공하면은 다음 공정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대감을 일단 삼성은 올 상반기 올 상반기죠 GAA 그 기술을 3나노에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고 내년에는 3나노의 2세대 25년 25년에는 GAA죠 GAA 기반의 2나노죠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 선점을 자신하고 있다 자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도 수율 문제를 겪고 있는데 3나노 공정의 수율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만 현재 5나노 이하 기술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뭐 TSMC나 삼성전자 뿐이에요 그 GA의 적용 자체가 반도체 역사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삼성이 안정적인 수율만 확보한다면은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가 빨리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SMC가 잘하든 못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삼성전자만 잘하면 돼 삼성전자만 잘해서 빨리 3나노에서 꼭 성공해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삼성전자가 되길 바라면서 3개월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